절벽 꼭대기에 보이는 발리니스 타일의 캠플 도입들 이게 활용 점점이야 오늘은 울루와트 캠플에 왔어요 여기는 발리 여행에서 꼭 빠질 수 없는 곳 중 하나입니다 발리에 관광객 없다고 해서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사람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티켓 사는 데에요 얼마요? 얼마냐면 5만 높이 비싸지 않나요? 2개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롱요 네 이거 원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해 주시고 계십니다 긴 치마를 입고 오면 저거 띠만 둘러도 돼요 근데 한국사람 많이 와서 알아요 혹시 로컬 가이드 필요하실까요? 로컬 가이드 아니요, 얘기해 제가 여기 몇 번 많이 왔어요 오, 몇 번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원싱이 QR코드로 들어갈 수 있어 예전에는 티켓이었는데 많이 발전했다 그렇지? 여기 사실 낮에 오면 매우 매우 더워요 습하고 습하고 지금 같은 시즌에 그러니까 해 질 무렵에 오세요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클립, 뷰, 사우스로 갈 거예요 사우스에 있는 클립, 뷰, 사우스로 갈 거예요 사우스에 있는 클립, 뷰가 매우 멋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어요 오 원숭이 원숭이 여기 원숭이는 조금 그래 약간 위험해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거나 하면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장옥이 같은 거 오빠, 가까이 가지 마 공격당하면 답이 없어요 최대한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여기 원숭이는 특히 바른데 원숭이보다 사나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뷰 진짜 좋아 뷰 보러 오는 데 아냐 여기에서 오 오 오 오 나는 몰랐는데 옛날에는 콜타 이런 데가 콜타 세미냐기 더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오니까 난 울루와터가 더 좋은 거 같아 맹시가 있어 울루와터의 절벽 아래로 부서지는 그 초록색의 파도 등 볼 때마다 약간 심장을 울립니다 근데 여기를 더 멋있게 한눈에 감상하려면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갈게요 혹시 다시 내시지? 와 오빠 여기 장난 아니야 계속 장난하네 아니야 진짜 봐봐 여기서 봐봐 내가 뭐 말하는지 보면 알까? 그치 장난 아니지 와 이거는 작품입니다 여기 원숭이가 되게 많았는데 오늘 좀 없네? 원숭이가 하나도 없네 어 지금 사람이 여기 없어서 없고 다 내려갔나봐 아까 이 초입이 되게 많았는데 그치? 내가 보기엔 여기가 가장 멋있는 붓포인트야 뭡니까? 응 내가 기억하 저 절벽 꼭대기에 보이는 발리니스 스타일의 캠플 보이지? 저게 활용 정점이야 완료 표현이 안 되죠? 이건 직접 와서 봐야되는데 여기에서 좀 더 멋진 뷰를 감상하다가 가겠습니다 뷰포인트에서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리퍼 뷰 너스로 가볼거에요 각각 바라보는 뷰가 좀 달라요 그래갖고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멍키에요 멍키 어머머머머 어머 쫓아간다니까 어머 쫓아간다니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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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야 씨 쫓아오네 얘들 무섭다 얘들 핥힌단 말이야 오우 멍키 멍키 언니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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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네 저희는 인도네시아 메단 메단 네 한국말 한국영화 한국영화를 좋아하는 인도네시아의 소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들입니다 한국영화를 좋아하는 소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을 원합니다 오케이 두개다 하나 둘 셋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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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애들 귀여워 그치 한국의 인기가 요정도에요 사람이 이렇게 없는 발리에도 한국말이 들리면 아는척을 합니다 그치 옛날에는 나만 보면 다 일본사람이라 그랬는데 한국이 좀 달라졌어요 여기가 올라왔던 사원이시 어 그렇다 뭘 올라왔다고 써있는데요 여기 오빠 되게 느낌있다 여기 앉아 찍었어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느낌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여기 일부러 이렇게 계단 만들어 온 것 같아 신상한 느낌 들으려고 그런것 같죠 해가 들어오는 그 갬성이 어 장난이 아닙니다 일부러 여기에 위치를 잡아서 만들어 놓은 듯 싶네요 와 아 멋있다 멋있다 다 현직이야 어 현직사람들 지금 여행기간이야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어 어 애기먼키 애기먼키 애기먼키만 있을리가 없지 그치? 엄마먼키 엄마먼키도 있어? 어 애기먼키가 아유 귀엽네 오빠 잘못하면 엄마먼키한테 공격당해 아 여기 사원이 다 문이 닫혀있네 사원이 문이 닫혀있어요 근데 여긴 원래 닫혀있는건가? 저기 바닥에 저렇게 앉아있어 아 어 막 던져 어 무서워 아 저렇게 해야 도망가니까 아 이 기회를 타서 얼른 가야겠다 지금 아저씨랑 신경전이 있어 아 여긴 또 다른데? 그치? 아 여긴 또 다른 느낌의 아 오 오 오 다른 뷰입니다 와 멋있다 이 파도가 밀려오는게 한번 그냥 철썩치고 마는게 아니고 하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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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서 끝에 치잖아 쇼핑하기 좋은 파도죠 내려갈까요? 오빠 멍키 봐 뒤에와 뒤에와 안 돼 안 돼 어 얘네들 조금만 주위를 살피 다니고 와갖고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멍키가 사랑 가려 여자한테 보는 것 가려야해 어 더워 내가 더 완만해 보이니까 나한테 올까? 빗자루들을 갖고 다녀야겠어 아저씨처럼 아 그늘이 좀 나은데? 아 진짜 진짜 더운데 아저씨 여기는 옛날부터 더웠어 오빠 땀에 목욕을 했네 얼른 갑시다 근데 다 본거에요 오빠 오빠 멍키 물 먹어 보여 쟤들? 쟤들 목욕해 목욕탕인데요 어 뭐야 더우니까요 얘들도 더우니까요 아 오빠 저기 가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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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라는데 물놀이 더워서 물놀이 하는구나 엄청 많아 와 여기들 장관이네 아이고 아이고 싸워 싸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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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저렇게 원중이가 물놀이를 좋아해? 더워서 무서워? 원중이 엄청 좋아하잖아 아 그렇지 이건 좀 웃긴데요 원중이 시험 잘하는구나 역시 올라왔던 사오는 뷰가 정말 엄청납니다 사실 템포를 보러 온다기보다는 이렇게 멋진 뷰를 감상하러 온다는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원숭이가 되게 많은거는 달리는 원숭이를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숭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원숭이는 조금 포악해서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발리 사람들과 함께 동생하는 동물이에요 올라왔듯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은 꼭 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